바로 갑니다 아홉 계속 숙자 세면서 쉬지 않고 바로 둘 둘 셋 자 같은 발작이라고 해도 힘있게 우리가 역동적으로 하셔야지 칼로리수무가 더 커요 그래서 천천히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크게 크게 몸을 움직여 주실게요 바로 하나 둘 셋 넷 크게 크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대 시작 하나 하나 둘 크게 세 팔 쭉 뻗었다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더 크게 반대쪽 셋 넷 터치합니다 오른쪽 발끝 닿지 않아요 터치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그렇죠 신경 쓰면 됩니다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planet 뱅 편의점 그 있는 인 business